하늘은 맑다 제 목소리가 끝나면 시작하지 않을까? 그렇겠다 나 뒤통수에서 기다리는데 난 저 뒤에서 연습하고 있나? 연습? 이게 맞아? 상 벤투역 상 벤투역 바로 하구리 카나다 오늘도 먹어봅시다 불이 꺼져있는데요? 켜져있는거야? 포기하면 안되는구나 드디어 수포복 생맥을 짜잔 우리 사람 변치 말자 백집으로 사지 말아야겠지? ㅋㅋㅋㅋ 시간대 시간대 새우 새우보다 많은데? 밥&누들 스테이크 우와 새우가 소스가 좀 다른데? 응 내가 다 먹지 어 그런거 같아 주민하 씨의 비키니라고? 감사합니다 기래요 여기 다 진짜 유물일까? 이게 다 진짜 유물일까? 콩콩 여기가 바로 월요일에 왕쥬 콩콩 콩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르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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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모르게 하는 길 어제 아프고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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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그래도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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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